5 움직여라 이놈들아 왜 안 움직이고 이냐 어 저 움직이끼의 대장 찬 귀염둥이 찬 등순 귀염둥이들 누가 찾고 캠프파이어를 건드리니 벽들도 누가 떨어 지어놨어 저는 아닌데요 대종 용순이 너야 응 흠 웃음 나야? 귀염둥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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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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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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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